중복된 항목 제거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중복 데이터 시트를 클릭하셔서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성된 표 1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위쪽에 메뉴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면 데이터 커서가 있었던 연결된 데이터를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돼서 인식돼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중복된 항목 제거에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필드명이요. 현재는 모든 필드명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모든 선택을 일단 취소 한번 하시고요. 현재 표 1에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데 신청 대상과 수강 요일을 기준으로 중복된 데이터가 있다면 이걸 삭제하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예를 들었을 때 전체 월요일 한 가지네요. 초등학교 목요일 봤더니 4행에도 초등학교 목요일이 있고요. 제가 펜을 살짝 사용해서 초등학교 목요일이 4행에도 있고요. 또 초등학교 목요일이 여기 9행에도 있습니다. 또 전체 수요일도 두 번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중복된 데이터가 있게 초등학생 목요일과 전체 수요일의 두 건이 중복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두 개 항목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요. 문제에 나와 있는 신청 대상과 수강 요일 두 개의 필드를 가지고 중복된 데이터가 있다면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두 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되어서 제거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되고요. 내가 맞게 했나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복된 항목 제거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복된 항목 제거